안녕하세요 닥터케라시입니다 일룻 머스크, 팀카다시안 유명인들의 만능 다이어트 약으로 알려진 위고비 우리나라에도 위고비가 출시되었는데요 나도 위고비 맞고 살 한번 빼볼까? 위고비 맞으면 무조건 살 빠지는 거야? 굉장히 관심이 뜨거우실 수가 있는데 이분들 이 영상을 꼭 보셔야 됩니다 위고비의 부작용에 대해서 알고 주사를 맞고 충분하게 의학적인 상담을 거친 후에 위고비를 맞기로 선택을 하셔야 되세요 그 이유는 위고비가 대체로 안전하면서 효과적이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약물인 것은 맞지만 드물게 위험한 부작용들도 있기 때문인데요 위고비의 부작용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일 흔한 것은 울렁거림, 구토 이런 게 있다고 해요 위고비를 맞은 분들 44%에서 울렁거림이 나타났고요 4명 중에 1명은 구토를 경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구토 때문에 도저히 위고비를 못 맞고 포기하는 사람들까지도 나타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용량을 올려서 최대 용량까지 증량하기를 권고하고 있어요 위고비로 맞을 수 있는 최대 용량은 2.4mg인데요 처음에는 0.25mg에서 시작해서 차근차근히 5번에 걸쳐가지고 용량을 올리도록 권고하고 있고 천천히 용량을 올렸을 때에는 울렁거림이나 구토 등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도 좀 심각한 부작용들이 있어요 심각한 부작용으로는 너무 구역감이 심해서 피를 토하게 된다, 식도가 찢어지는 그런 일을 겪기도 하고요 또 위장관 운동을 억제를 하는데 너무 억제를 심하게 하다 보니까 장폐색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소화기관의 부작용 말고도 심각한 부작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갑상선 수질암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또 최장염, 담낭질환, 비동맥염성 앞허혈시신경병증 이라는 안과적인 희귀질환도 부작용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그 위험도가 어떤지 알아보아요 갑상선 수질암 대표적인 갑상선 암들은 우리가 흔하게 갑상선 암 걸렸어 라고 하는 갑상선 암과는 타입이 다른 암이에요 아주 희귀한 암 형태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위고비를 사용한 사람한테서 보고된 부작용은 아니고요 쥐에서 실험을 했을 때 갑상선 종양이 나타난 것이 동물 실험에서 발견되었는데요 미국 내에서 갑상선 수질암 발생 건수가 워낙 드물기 때문에 실제로 위고비와 연관이 있는지는 관련성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해요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갑상선 초음파를 검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치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쥐의 갑상선 세포하고 사람의 갑상선 세포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쥐의 갑상선 C 세포에는 위고비에 의해 자극될 수 있는 GLP-1 수용체가 있지만 사람이나 영장류에서는 갑상선 C 세포에 GLP-1 수용체가 적기 때문에 사람한테는 위고비가 갑상선의 영향을 적게 주는 것 같다 라고 보이고요 실제로도 삭센다나 위고비 등 GLP-1 주사를 맞은 사람한테서 암발생이 증가했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았다고 해요 또 하나 무서운 부작용 중에 최장염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 또한 삭센다 등 이전의 GLP-1 다이어트 주사제를 사용했을 때 이 사람들한테서 최장염이 발생하는 게 관찰되었다 라고 보고가 되었고요 위고비 임상실험 중에도 최장염 환자가 3명 보고되었다고 하는데요 가장 최근에 위고비가 실제 시장에 풀리고 나서 사망한 미국 환자도 최장염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최장염 발생이 근데 과연 위고비 때문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은요 최장염이 원래 당뇨가 있으면은 위험도가 3배가 올라가요 그리고 담석증이 있어도 최장염의 위험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위고비를 사용하는 분들 중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당뇨가 있어서 담석이 생겨서 최장염이 걸린 건지 아니면은 위고비 때문에 걸린 건지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위고비 때문이든 아니든 위고비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당뇨, 담석증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만약에 갑자기 너무 메스컵다, 토한다, 배가 너무 아프다 이런 게 있으면 혹시 최장염이 아닌지 꼭 병원에 가보셔야 되고요 특히 배가 아픈 게 똑바로 누우면 심해지고 몸을 앞으로 구부리거나 무릎을 굽히면 좀 덜해진다 이러면은 최장염의 특징적인 사인이기 때문에 즉시 병원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꼭 강조드리는 게 진짜 급성 최장염이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위험합니다 또 다른 부작용으로는요 담석증, 담낭염 이러한 담낭 질환이 있습니다 이거는 특히 위고비를 써가지고 너무 다이어트가 잘 되는 경우에 담석증이나 담낭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배 아프고, 열이 나고, 황달기가 생긴다 이때도 병원으로 꼭 가시길 바랍니다 담낭 관련 부작용은 너무 체중 감소가 빠르게 일어날 때 나타나기도 하지만 너무 굶었을 때도 나타나기 때문에 위고비를 맞아서 입맛이 없다고 해도 너무 장기간 굶으시면 안 됩니다 적절한 음식을 제때 먹어가면서 살을 빼셔야 합니다 또 하나, 무서운 부작용 희귀한 시신경병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 증상은 실명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증상입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8년 동안 위고비 또는 오젠픽을 처방받은 환자에서 시신경병의 위험도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보였지만 정확한 인과관계는 밝히지 못했다고 해요 갑자기 한쪽에만 통증도 없이 발생하는 시력저하 또는 갑자기 생긴 시야의 장애 이런 게 있으면 즉시 안과로 가보셔서 진찰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한테서 이게 생겼나 라고 봤더니 주로 50대 이상 고혈압이 있거나 당뇨가 있는 환자에게서 많이 발생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위고비를 사용할 때 의사와 꼭 상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위고비 무서워 못 맞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라도 이런 부작용 얘기를 들으면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위고비는 부작용만큼이나 아니면 부작용이 나타날 위험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위고비를 통해서 얻는 치료 효과가 큰 약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주요 심장질환, 심장마비, 심근경색 이런 거에 대한 위험도를 낮춰주고요 당뇨로 진행할 수 있는 위험을 정상 혈당으로 돌려주고 당뇨병 환자분들에게서도 혈당 개선의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희귀한 질환이 나타날 확률과 이 약물을 사용했을 때 대다수가 보는 효과 그 효과의 정도 고려하면 우리가 최장염으로 죽을 확률 물론 있죠 하지만 최장염이 나타날 확률이 매우 드물고 심장마비를 낮춰주는 효과 이거는 굉장히 크고 이러면 우리는 위고비를 선택해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 운전, 가장 큰 부작용 뭐죠?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 사망할 수 있죠 하지만 죽는 게 무서워서 운전을 못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죠 왜죠?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운전을 하면 사망의 위험을 낮출 수가 있고 사망의 위험보다 일상에서 주는 편리함이 훨씬 크기 때문이잖아요 어떤 약이 임상 실험을 거쳐서 우리가 처방받을 수 있게 허가가 난다는 것은 자동차 운전보다도 훨씬 훨씬 더 안전에 대한 검증을 철저하게 거친 다음에 나와요 제가 오늘 위고비의 부작용에 대해 정보를 드리는 것은 불필요한 두려움을 가지라고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약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접하고 의사와 충분한 상담 후에 사력 있게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오늘 정보를 잘 참고하셔서 건강한 다이어트 꼭 성공하시길 바라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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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